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들은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잘 보냈습니다 저는 누구랑 있냐면요 안녕 한번 해줘요 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내 목소리 저렇게 나오나요? 안녕하세요 현철 피딘입니다 네 카자흐스트 한 네 나도 아일러뷰 데빅스 하나 chee 헬로우 프롬 쩌르몬이 헬로우 반가워요 여러분 저는 연습실에 나와있다가 침침에서 한번 켜봤어요 대현이도 있어요 연습실에 나와있다가 아 딜레이가 아직도 없나 침침에서 한번 켜봤어요 대현이도 있어요 침침에서 한번 켜봤어요 침침 약간 딜리가 있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? 저는 이만 나가볼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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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